체수 조사도 하고. 와, 진짜 크다. 우와, 크다. 이게 길이가 오늘 날아가. 몇 시가 길이가? 잡으세요. 60cm 넘겠네. 70cm. 74cm. 740mm. 14cm. 74cm. 오케이. 70cm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이따 작다, 68cm. 68cm. 작다. 저 정도면 그냥 치워, 야, 치워. 이야. 다 61. 61. 작아. 작네. 61이. 아니, 그렇게 힘들게 잡은 걸 그냥 놔주나요? 또 이분들은 이거를 생태 개체수를 줄이자라는 목적이 아니라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잡아서 다시 놔줬어. 오로지 연구만 하는 거예요. 우리 담당은 연구다.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이제 개체수 줄이는 건 또 다른 형태로 다른 분들이 이제 하는 거고 철저하게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것도 나는 놀라웠고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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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불에. 아, 불에. 음. 음. 스펀지 같은... 불에? 길레이커, 예. 걸러준다고. 걸러준다고. 아, 스펀지 같아 진짜. 맞아요. 얘네들 다 풀 먹는 거네요. 녹조, 풀, 뭐 이끼 이런 거 먹는 거네요. 근데 너무 많아도, 네. 작은 여왕의 설탕은 3-4만명의 설탕을 얻을 수 있습니다. 4배만이네요? 한 마리가요? 개체수가 1년에 3배에서 4배 정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. 진짜 무섭다. 이러니까 개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. 가장 큰 관계가 있습니다. 이 설탕은 이렇게 큰 숫자에 있는 것입니다. 이 설탕의 설탕을 얻을 수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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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설탕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아, 이런 게 귀한 설탕이네요. 아시안인어랑 같은 먹이를 먹고 사는 데 경쟁해서 밀리는 거죠. 크기가 더 이상 안 크고, 이렇게. 아... 얘가 밀리는구나. 쿠루 먹는 느낌. 아시안인어랑 경쟁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아시안인어랑 경쟁하고 있습니다. 아시안인어랑 경쟁하고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아시안인어랑 경쟁하고 있습니다. 아... 이게 토종이네요. 미국의 토종. 우리나라는 베스한테 이만한 또 토종 붕어가 밀리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데 그게 웃긴 게 미국에 있는 베스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뭐 교란적으로. 그런데 아시안 또 잉어가 미국에 가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. 아이러니하죠.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위험한 침입 외래종인 베스가 정작 자기 고향인 미국에서는 아시아에서 건너간 잉어들 때문에 거꾸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니 이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. 감사합니다.